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.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오른쪽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왼쪽에도 팬분들이 오셔서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우 좋습니다.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박소수 씨를 정말 기다렸어요. 사실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방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오셨습니다. 자 여기 우리 팬분들과 기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아 네 안녕하세요 박소수입니다. 어 정말 오랜만에 또 이런 행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데요. 너무너무 반갑고요.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지금 뭐 팬분들이 뭐 잘생겼다. 뭔가 여러가지 함성이 나오는데요. 이거 좀 탕당히 닿으시는 걸 알겠습니다. 그 다음 좀 부탁드릴게요. 어떻게 잘 하셨는지? 어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도 드라마를 찍다가 왔고요. 6월 달에 방통 예정인 김 비서가 웬일할까 하는 드라마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 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만큼 기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그리고 혼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모델이 되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? 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 마시던 브랜드였어요. 네 이렇게 제가 즐겨 마시던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제가 원래 좋아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저처럼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얼굴도 멋지지만 목소리도 아주 멋진데요. 팬분들 공감하면 박수 음성을 좀 크게 보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공채의 이번 망고 신생품을 좀 드셔보셨나요? 네. 네 먹어봤습니다. 네 어 맛은 조금 어떠셨나요? 공채의 망고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 가지고 저도 저는 원래 망고 스무니를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모델이 되면서 다른 음료들도 먹어보면서 또 제가 모델로서 체험을 해봐야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들어왔네요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망고 조율이 뮤직비디오가 들어왔는데 여기 사인을 좀 해주시면 괜찮으실까요?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네 네 훌륭하십니다 편안하게 사인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 고개 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포즈를 좀 편안하게 왼쪽에 그냥 고개다 내려주시고 자 왼쪽에서 한번 좀 포즈 좀 해주시고요 자 허그도 좀 해주시고 아우 뭐 자체가 허그에요 이거 네 아우 그래요 자 이거 좀 사람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뭐 많이 하는 거 오 좋습니다 네 허그에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허그 살짝 허그 네 아우 그래요 자 반대편으로 좀 가셔서 좀 가능할까요? 네 아우 감사합니다 포즈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에 좀 뭐 가운데도 좀 봐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우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음료를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음료를 네 든 상태에서도 포즈를 좀 편안하게 네 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평소에 나는 이렇게 즐겨 마신다 그런 포즈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어우 어우 신규품 네 지금 망고 졸리 밀크트는 그리고 직접 네 각서준씨가 네 그렇게 실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